partnered with the F1 team KOKA 마음에 든 포인트는요 일단 저희 팀에 또 네이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? 그 네이비를 좀 잘 살린 것 같아서 좋고요 그다음에 이 마크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GB... 골든글러브인가? 아니야 GB예요 장난이에요 골든글러브 이제 받을 수 있게 이런 짜잘짜잘한 거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뭐 강매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사주시면 야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많이만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세요? 네 마음에 드죠 이거 일단 색깔이 좀 특이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특별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예요? 그럼 저 팬들 이거 아무나 줘도 돼요? 진짜 저 야구하면서 재윤이품 나올 거라서 생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진짜 유니폼 나와서 너무 사실 감동했었어요 놀랍고 이쁘지 않나요? 딱 도르 개수 하고 딱 뛰는 모습 진짜 마음에 들어요 옆에 보여드려야 하나 이렇게? 이렇게?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뭐예요? 일단 이 번호에 제가 이렇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뭐라 해야 돼 이거? 네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뭔가 유니폼에서도 뭔가 빠르게 느껴지는? 또 이제 앞에는 별명이 또 있잖아요 딱 있으니까 뭔가 광고 들어올 것 같은데요? 아 장난이고요? 팬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내년에 이 유니폼이 많이 보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들고 있어야 되죠? 여기 유니폼이 어디요? 오 일단 너무 예쁜 것 같고 이 색이 남색이라는데 남색으로 나오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상화 좀 제대로 보고 오 일단 포인트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제 투구폼도 있고 제 1년 동안의 기록 오 패치가 진짜 예쁘다 패치가 킥이에요? 패치가 킥입니다 오 패치들이 정말 킥이네요 예쁜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?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이라 제가 홍보는 할 수 없겠지만 여기로나마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오 약간 그 진입으로 어때요? 저도 카메라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진짜 예쁜 것 같습니다 진짜 예쁜 것 같습니다 입으니까 더 예쁘네 패치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포즈와 잠실 야구장 포즈와 잠실 야구장 이 패치도 많아요 뒤에 제 투구폼도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